안녕하세요 굉장히 텐션 높으신 분이 찾아왔는데 낭만 닥터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심장을 가르면 심장 막, 심장 뼈 심장 뛰는 모양이 둥둥, 둥둥 이렇게 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보면 막 허허허허 그래요? 아니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정말 안 친해질 것 같은 사람이다 정말 나랑 너무 다르다 항상 팀에서 항상 마지 노릇을 하고 너는 형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냥 애기고 막내고 그냥 짱이야! 어떤 우리의 막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허용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응원받고 너의 팀에서 뭐가 나왔을 때 더 지켜세워주고 싶고 근데 많은 배우분들이 연기하라고 많이 권하시잖아요? 연기 너무 잘하셔서 나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거스디 랩만 들어봐도 이 노래는 해건 해! 헐라 타바 찍어! 해! 말이면서 혼자서 쯤 되면 그냥 가수를 하는 게 백주타 제가 리메이크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셔도 되겠네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 어허허허허허헉 괜찮아 돼.. Absolutely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